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해낸 대한민국 국가대표. 그러나 이 빛나는 성과도 잠시뿐. 아직 월드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대한축구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표팀과 관련한 잡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월드컵에 피파 기술연구 그룹 멤버로 참여중인 차두리FC 서울 뉴스 강화실장도 한마디 했는데요. 그의 말에 힘입어 현 대표팀 선수들도 축구협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차두리 실장은 12일 카타르 현지에서 열린 TSG 브리핀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의 아시아 팀들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조별위그에서 강팀을 꺾는 등 좋은 성적을 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겼다며 비결 중 하나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대로 앞에 사례들 중 사우디를 제외한 한국과 일본은 유럽파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요. 차두리 실장의 발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6강에 진출한 호주도 대표팀 주축 선수들 상당수가 유럽에서 뛰고 있거나 뛰어본 선수들입니다. 차두리 실장은 유럽에 기반을 둔 한국, 일본, 호주 선수들이 많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장을 맡은 선수도 있다며 덕분에 유럽 국가와 붙어도 겁을 먹지 않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유럽파 두 명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차두리 실장의 말대로 당시 우리 대표팀에서 유럽파는 이탈리아의 페루자에서 뛰고 있던 안정환과 벨기에의 안더레이트에서 뛰던 설기현 둘뿐이었지요. 지금은 유럽 진출의 상징과도 같은 박지성과 이영표도 이때는 각각 제1리그와 K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차두리 실장이 과거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의 유럽파 숫자를 언급한 1차적인 이유는 당시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유럽파 숫자를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숨겨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0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충분히 발전한 것이 맞는가?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 선수 중 유럽파는 8명, 전체 26명 중 절반은커녕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진수나 권창훈 등 과거에 유럽에서 뛴 적이 있는 선수까지 포함해도 11명으로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지요. 반면 일본은 대표팀 26명 중 유럽파가 절반을 넘는 19명. 나가토모 유토와 사카이 히로키처럼 과거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도 포함시 유럽 경험이 있는 선수는 무려 21명에 달합니다. 이런 일본의 전력을 카타르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전력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차두리 실장이 모를 리 없을 터. 20년 전 똑같이 한일 월드컵을 치른 일본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거죠. 실제로 차두리 실장은 우리 대표팀을 포함한 아시아 축구의 성과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의 전술이 크게 발전했다. 선수들도 그런 전술을 이해하고 여러 포메이션에서 경기를 뛰었다면서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16강에서 만난 강팀들에 비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지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16강 이상의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과거 자신이 현역 시절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FC서울에서 뉴스 강화실장을 맡고 있는 차두리는 이번 월드컵의 피파 TSG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위르겐 클린스만,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자케로니 등 각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전설들로 구성된 TSG는 이번 대회 매 경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각종 통계 지표를 작성해 발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합 상황까지 포함한 각 팀 점유율 양 측면과 중앙은 물론 측면과 중앙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까지 포함한 공격 방향 등 경기당 1만 5천여 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지요. 세계 축구 트렌드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접하는 그러한 역할의 특성상 차두리 실장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차두리 실장의 TSG 미팅에서의 발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데요. 유럽 진출을 통해 선진 축구를 배워야 될 필요성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의 설립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대표팀으로 이번 월드컵에 참여했던 황인범도 이 점에 대해 단단히 지적했습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저희가 일본과 똑같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일본만큼의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어느 팀, 어느 리그를 가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우리 축구협회가 일본 축구협회에 비해 선수들의 유럽 진출 지원 정책이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황인범의 말대로 일본은 프루아식 효고처럼 자신이 뛰는 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어도 월드컵 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는 등 유럽파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표팀 선발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는 일본 축구협회가 이미 2005년부터 월드컵 프로젝트를 가동해 자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적극 지원한 덕입니다. 일본 선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독일에는 아예 2년 전부터 현지 사무소까지 세워서 평상시에도 자국 리그 선수들처럼 집중적으로 관리할 정도지요. 대표팀 중 유럽파만 19명이라는 비유럽권 국가로는 경의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물론 이를 바탕으로 두 대회 연속 16강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협회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어떨까요? 우리 축구협회도 2002 한일 월드컵 대비를 위해 2000년부터 축구 유망주들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된 당시 벨기에 리그에 진출했던 설기현이지요. 그러나 설기현이라는 명확한 성공 사례까지 있었음에도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0년도 채 지나지 못한 시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은 따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군복무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들 외에도 이러한 축구협회의 지원책 미비도 우리 선수들이 기량과 별개로 일본보다 유럽 진출에서 밀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망한 선수들의 유럽 진출 지원책이 미비한 거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있지요. 바로 장기적인 발전 플랜의 부재입니다. 차두리 실장이 TSG 미팅에서 지적했던 것도 단기적인 전술 향상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유럽이나 남미의 축구 강국들과 대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이번 월드컵 직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런 플랜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스럽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대신할 차기 감독 선임 문제입니다. 벤투 감독은 이미 월드컵 개최 두 달 전인 9월 협회에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지요. 따라서 이미 그때부터 월드컵 결과와는 별개로 차기 감독 선임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는 이달 안에 선임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차기 감독 선임 일정을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로 출국한 13일에야 발표했지요. 이미 세 달 전부터 더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야 선임 기준을 정하겠다니 일처리가 참으로 빠릅니다. 벤투 감독이 그동안 경기 내용면이나 선수 기용 등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16강이란 분명한 성과를 낸 만큼 그가 해왔던 과업들을 발전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는 상황. 그런데 이미 재계약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뒤를 이어야 될 차기 감독에 대한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건 축구협회가 벤투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대표팀 선수들도 이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성이 그러한 선수들의 총대를 메고 축구협회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월드컵을 마무리하며 감독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벤투 감독님과 감독님의 사단이 함께 부임하며 우리는 좋은 시스템에서 축구를 했다며 벤투 감독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한편 감독님이 떠나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벌써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적인 분위기도 있다. 선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들리는 소식만 전해 듣는데 걱정이 된다고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감독님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번이라도 더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 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했다며 선수협회가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하도록 선수들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성의 표현대로 축구협회는 앞으로 4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 축구를 이끌 국가대표 감독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선임해야 할 터. 하지만 아직 별다른 지도자 경력도 없는 안정환이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거나 차기 감독 선임 기준이 애국심이라는 등 벌써부터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문의 중심에 있던 안정환이 아직은 지도자를 할 계획이 없으며 키급 지도자 자격증을 이수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화되고 있는데요. 부디협회가 단순한 명성이나 그동안의 업적만으로 차기 감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차두리 실장은 이번 대회 결승장까지 피파 TSG의 일원으로 활동한 후 귀국할 예정인데요. 귀국 후에도 그가 TSG 미팅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축구 전반의 발전 방안에 큰 기여를 해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말했던 우리 선수들의 유럽 진출과 16간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축구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말이지요.